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다양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핍박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거친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로 인해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를 통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도 그들을 시기하던 대적자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앞서 4장 18절에서 이미 대적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와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책찍질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속도와 더불어 핏박의 강도와 수준도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학구전인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말씀해 보면 수대마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대적자들로 인해 순교하시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 상발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담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교회를 향한 핏박과 박해가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부터 시작해서 사도들과 평신도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교회 자체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핏박의 수준도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는 교회 자체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표현을 영어성경에서는 파괴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어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담겨진 의미가 훨씬 더 강하고 끔찍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학성경에서 단 한 번 사용되었는데 어떤 의미냐면 사나운 들짐승이 몸을 물어 뜯어 죽이는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또 여기에서 남녀를 끌어다가 라고 말할 때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사람들을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향한 핏박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핏박은 실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까지 핏박받을 만한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그런 일들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 억울하게 핏박을 당하였습니다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였습니다 비참하고 잔인한 핏박과 박해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실제로 임하였습니다 사실 1절부터 3절까지의 분위기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위에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스대반 집사님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핏박을 피해 자신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특히 2절에서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대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에도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생겨날지 아무도 예측 불가능한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큰 비전과 희망을 기대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너무 불안했습니다 지금 당장이 너무 어렵고 지금 당장 삶의 모든 면에서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럼으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절부터 3절에서의 핍박의 결과로 인해 그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위축되거나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붙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듣고 또 들었던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만 필요했던 그런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들의 마음과 삶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짜 복음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내 삶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흩어진 사람들이 붙잡고 전했던 복음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들이 붙잡고 경험하며 전했던 복음의 말씀 안에 담겨진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진리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세포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복문 말씀에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는 조상 대대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대적하였습니다 그곳에 빌립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 아무 기능도 할 수 없었던 영적 세포들이 온전히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태어날 때만 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 그 말 안에는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영원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그 이후부터 그들의 심장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멈추지 않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영적 세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살아났고 그 살아있는 영적 세포가 그들의 모든 삶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보금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보금의 말씀을 붙들고 보금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보금의 말씀은 차갑고 딱딱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교훈이나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금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나를 살렸고 또 지금도 나를 살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보금을 위하여 우리는 힘차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보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역적 세포들이 이전보다 더 활기차게 더 건강하게 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금으로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내가 살아가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놀랍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금은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건넨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성에서 빌립이 보금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있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못 건넨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란이라 여기에 보면 큰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빌립이 보금의 말씀을 전하고 있던 그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저뿐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보금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디모데우가 꼭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디모데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때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것이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는데 정답은 알겠는데 말은 잘 할 수 있겠는데 참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요 내 안에 내 힘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버텨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일을 행하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소망하기를 날마다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실제로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 보니까 복음의 생명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1절 말씀에 나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한 큰 박해와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희록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임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으터진 사람들이 복음의 생명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을 때 그 안에 복음의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요한봉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이 임하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십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또 억울하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그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샘솟듯 그 기쁨이 터져 나오도록 성녀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웃는 것조차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크게 잘 웃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 상황을 보면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면 웃음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조금만 지나면 이 어려운 삶이 잘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상황이 너무나도 커져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얼굴에서 웃음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붙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복음은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므로 그 기쁨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이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가사 안에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2절 가사도 보십시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절 가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거리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큐티할 때 15절에 보니까 스대반 집사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억울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스대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스대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대적자들로 인해 거짓 증언과 거짓 증인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스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터진 사람들에게도 스대반 집사님의 얼굴에 그 보여줬던 그 천사의 얼굴이 있지 않았을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그 빌립의 얼굴에도 스대반 집사님의 그 얼굴에 있었던 천사의 얼굴이 있지 않았을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저 여러분에게도 이 천사의 얼굴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찬송과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뭔가 보이지 않는데 아프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세상인데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나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덕분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기쁨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도들이 불렀던 그 고백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끌려 억지로 끌려 질질 끌려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들이 붙잡았던 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 감옥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기쁨입니다 내 안에 살아가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 그 능력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삶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천국이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찬양이 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요 세대반 집사님의 얼굴처럼 그 흩어진 사람들의 얼굴처럼 천사의 얼굴 그 얼굴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